아주 잘 컸구나. 그래, 엄마는 어디 가셨니? 아, 일하러요. 곧 오실 거예요. 옆에 내 억척 같더니. 요새도 일을 하는구나. 그럼요. 아니, 저기... 아, 아버지는 어디서 지내다가 이제야 오신 거예요? 우리 아들, 아빠 보고 싶었니? 네, 아빠가 외국 돌아다니면서 뭔가 돈 내는 일은 다 하고 왔다. 막판에는 아파트 건설 시행을 했는데 아빠가 이번에는 돈을 제대로 벌었어. 안녕하세요. 누구? 아, 저 안지회사는 제 친구예요. 아, 그래? 한솔이가 얼마나 아빠 보고 싶어했는데요. 진짜 잘 오셨어요, 아저씨. 그래. 아빠가 좀 피곤하다. 어디 이 동네 사우나 없니? 우선 목욕부터 갔다 와서 잔잔히 얘기하자. 한솔아, 아버지 모시고 같이 갔다 와. 집 앞에 있잖아. 가서 떼도 좀 밀어드리고. 그러자. 같이 가자, 한솔아. 네. 그러면 가, 가요, 아버지. 그래. 가자.